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지예요 저 지금 어 시작 안했나요? 시작했나요? 봐야겠다 지금 시작 안했나요? 어 시작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어디 가게 해요 우리 연애 이력 혜빈언니 나오는 거기 나온다 그래가지고 시사회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연애 이력이라고 혜빈언니가 또 엄청 사랑스럽게 나왔겠죠? 그래서 보러 가고 있어요 맞아요 오해영 패밀리 오해영 패밀리 그게 어디서 하죠? 청담 건대에서요? 건대에서 한대요 여러분 건대에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동 중에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브이앱을 열었습니다 어 한번 여러분 근데 제가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또 공지할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이거 어둡게 해야 되나? 이거 있죠? UFO UFO로 영지의 영지의 응원이 필요해 UFO타운 플라이 이벤트 오늘까지예요 알았죠? 영지의 응원이 필요하거나 함께 나누고 푼 사연 고민 등을 UFO타운 플레이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영지가 팬미팅 현장에서 직접 플라이 응원 답변과 고민 상담을 해드려요 영지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도 놓치지 마세요 하세요 알겠죠? 여러분 오늘 저한테 오늘까지니까 UFO타운 앱을 까신 다음에 저한테 응원이나 응원 받고 싶거나 아니면 나누고 푼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영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영지가 이렇게 축축축축축 추려서 팬미팅 이번 주 일요일이죠? 2000일 팬 미팅에서 사연을 함께 나눌게요 옆에 매니저 오빠 터졌죠? 저 빨리 여러분들 보고 싶네요 진짜 오늘 보내셨대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 영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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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쁘다고요? 감사해요. 내일 생일이시래요. 축하합니다. 두 오해영 둘 다 영화 개봉한.. 맞아요. 두 오해영 다 개봉하네요. 댓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트도 많이 놀러주시고 계시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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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리 사랑해? 팬미팅.. 팬미팅 장소요? 어우 여러분 팬미팅 장소. 팬미팅 장소 저 알아요. 팬미팅 장소. 어? 어 어딨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아까.. 팬미팅 장소.. 댓글로 올려주시나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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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암동인데 상암동 달콤 상암점 달콤 커피숍 상암점 달콤 커피숍 상암점 달콤 커피숍 상암점인데 어.. 저희가 백 명.. 백 분을 지금 추려가지고 그때... 팬미팅을 진행하는데 거기가 근데 보니까 옆에서 다 유리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시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서서 보셔야 되니까 서서 보셔야 되니까 아니 상암동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아니라 상암동 달콤 커피숍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제 얼굴 보느라 하트를 안 누르시면 안됩니다. 제 얼굴을 보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하트를 눌러주세요. 하트 뽕뽕뽕 커피트리어는 너무 작잖아요. 아 팬미팅 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지금 어디 갔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오늘 연애 아닌데 갑자기 팬분이 왔어요. 지금 저 시사회 가요. 시사회에 오늘 연애가 아니라 우리 연애의 이력 이력이라는 곳을 가요. 오늘 연 우리 오늘 아닌데 우리 연애의 이력 저도 사랑합니다. 내일도 예쁘게 바꿨죠. 오늘 비가 좀 왔는데 이제 곧 장마 시작되겠죠? 머리색 너무 이쁘다고요. 여러분 근데 머리가 다 뽑혀요. 저 지금 두피가 엄청 고생을 하고 있어요. 두피야 조금만 버텨줘. 안나를 다 안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연애의 이력 재밌냐고요. 지금 보러 가요. 지금 장마 중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장마 중이네요. 저 에스쿼이어 잡지 나온 거 보셨군요. 에스쿼이어랑 에스타일 에스타일 잡지가 나왔어요. 화보 잡지가 나온 게 화보 찍은 게 나왔는데 예쁘게 나왔나요? 영재아 에스쿼이어랑 에스타일 잡지 너무 예쁘게 나왔어. 어제 안나님 짱 멋짐 맞아요. 어제 안나가 좀 멋졌나요? 후니를 지키기 위한 내 남자친구는 내가 지킨다.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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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에서 연기 잘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저게 묻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오영 촬영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옷 이쁘죠? 저번에 방송 노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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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방송 저번에 방송 노초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출첵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벌써 도착했어요.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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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25분 지금 얼마 10분이나 지났는데 인사를 인지하네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고 계신데요. 오늘 저녁 했대요. 잘하고 오셨죠? 독방의 의무를 벌써 오영이 다음 집에서 끝났어요. 여러분 벌써 방학했어요? 영지 아이스크림 언니 아이스크림 좋아? 아이스크림 완전 사랑해요. 사랑 여러분 밥 먹어요. 지금 디너타임 아니에요? 디너타임 언젠가 인도네시아도 와주세요. 진짜 꼭 가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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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 이거 자몽 자몽 에이드에요 여러분. 1학기가 벌써 지났어요? 어머 시간 벌써 빨리 2016년 2016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어요. 화비나 안녕 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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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벼마시다가 와 아쿠아리스트 재밌었어요? 저 물에 못 들어가는게 한이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댓글 보려고 이렇게 하는거에요. 피곤하지 않아요. 효정이랑 저랑 동갑이더라구요. 효정이랑 저랑 동갑이더라구요. 정수리 안녕. 다빈이 안녕. 안녕 여러분 하트 눌러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면 저 지금 잠깐 쉬고 있으니까 잠시만요 휴원이 안녕 큐티걸 큐티걸 뿌잉뿌잉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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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하게 해요 예보니 안녕 헬로 브롬 모로코 호아 핑크색에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호잇 됐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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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떨어지네 왜요? 그 말은 난 너무 예쁘네 자랑하는 건 아니고 약간은 못 받아서 미안해 찡그를 만들라 샤샤샤 따뜻한 총 그렇고 미안해 To me feel you like it today 조르지 마 활발하지 않아 부르게 해줄게 baby 아직은 좀 일러 내 눈빛이 일러 하지만 더 보여줄래 try out baby try out baby 성당을 힘을 해 변화가 쉽게 맘을 주면 안 돼 그래야 네가 날 더 좋아할 걸 태어나게 연기해 내가 무려지 않게 팬미팅에서 무슨 노래 하냐고요? 비밀을 길어 just get get up and run by me I need you 안절보자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던 내 젖은 전화기가 여기서도 보여 바로바로 대답하는 것도 매력 없어 나 세지만 읽고 확인 안 하는 건 이뻐 너무 심히 낫고 이러다가 지칠까봐 걱정되긴 하고 안 그럼 내 과거 안 그럼 내 과거 빠질 것만 같아 전 사람들도 다현이 안녕 다현이 안녕 친구를 만나요 샤샤샤 비밀이지 이런 꿈이 안해 좀 있다 오늘 깊게 레이 럭 조르지 마 어디 가지 않아 헤어질 텐데 너야 baby 너무 방금 싫어 선의를 더 보여 내가 날 기다려줄게 try out baby try out baby 좀 더 힘을 내 여다가 쉽게 맘을 주면 안 돼 그래야 니가 날 더 좋아하게 될걸 어 가야된대요 가야된대요 여러분 내가 가야된대요 나 다녀올게요 여러분 영지가 많이 사랑한대 기사 사진으로 영지 확인하기 알았쭉쭉쭉 음 또 브이앱할게요 이제 영지 채널 만들어졌으니까 알았어 많이 사랑 샤랑샤랑샤랑샤랑샤랑샤랑합니다 바이바이 인스타 올려줄게요 뿅 진짜 빠빠 고맙습니다 도전 권 doom objects